자꾸만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내 숨이 콩콩해 나도 모르겠어 심쿵해 나 어쩌면 좋아 자꾸만 네 꿈에 꼭 걷기고 싶어 어쩌면 눈이 나도 마주치면 나 심쿵거려 너의 자가 관심이야 너 다닐까 아둥바둥거려 SK가 만든 쇼핑 채널 SK스토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상품이고요 여러분께 인정받은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카스 디지털 저주판 자극기 소개해드릴 겁니다 워낙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상품이라서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제품은 그냥 좋으면 효과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의료기기로서 저희가 인정을 받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특허받은 의료기기인데요 어느 부분에서 특허를 받았느냐 디지털 방식으로 저주파장을 효율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셔도 따끔거리거나 거부감이 있어요 불편해요 이런 느낌을 최소화한 그런 의료기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도움돼요?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써보실 수가 있죠 그냥 아프다 싶으시면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세트를 여러분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더블 구성에 가격적인 혜택을 더 담았습니다 두 세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최종 혜택가 9만 3,670원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무의자로 나눠 내시면 한 달에 18,734원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카스 디지털 저주파 자극기 구성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구성을 다 가져가시는 게 더블 세트예요 한 세트에 지금 본체랑 함께 전극패드 쭉쭉 건전지까지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추가 구성으로 옆에 보이는 게 세상에 손바닥만한 사이즈예요 8cm, 13cm 이 정도의 사이즈, 특대 사이즈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SK스토와 단독 구성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두 장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실리콘 부안기까지 5개 그러니까 한 세트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 세트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두 세트를 드리니까 SK스토와 단독 구성으로 큰지막한 특대형 패드가 무려 4장이에요 무려 4장 가져가시니까 너무 좋으실 거고 여기에 실리콘 부안기도 무려 10개를 챙겨가시는 더블 세트 가격은 훨씬 좋아지지만 저희 딴 데서 못 보시는 단독 구성이라니까 지금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구성은 정말 남들이 탐다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딱 보시면서 허리 이런 데 붙이면 좋겠구나 넓은 부위에 붙이기 딱 좋은 특대형 패드가 1 플러스는 4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휴대용 파우치도 드려요 그리고 딱 보시면 여행 갈 때도 좋겠구나 저는 요즘에 이걸 그냥 핸드백 속에 제가 워낙 핸드백 큰 걸 가지고 다니니까 가방 속에 썩썩 넣어서 다니다가 불편할 때마다 그냥 바로 해보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방법이 복잡하다면 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써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도 기본적으로 눌러주면 딱 15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분까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주파 모드도 탑재가 되어 있는 바로 카스입니다 1200Hz 중주파도 받아보시고요 또 웨이브 또 그다음에 수동으로 보시면 마사지부터 두드림, 주무릎, 지압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부위는 어디 어디 받을 수 있어요? 골고루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다 나눠놨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조절해서 써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발바닥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단계도 지금 0단계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쭉쭉 올라가서 10단계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딱 보시면서 보기에 시원하다 싶어요 눈에 그냥 확확 잘 들어오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 자체도 지금 7.6cm의 넓다란 화면을 딱 채팅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내내도 사실 우리 어르신들 눈 침침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편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받는 거 여러분 받아보려고 하겠죠 제가 지금 저는 늘 골칫거리가 뭔가 신경 하나만 딱 쓰고 스트레스만 딱 받으면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돈처럼 굳어버리잖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 아프고 나중이면 아프잖아요 상관없는 날 주물러봐도 소용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거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붙여오기세요 두드림 기둥을 이용을 해서 저런지 여러분께 좀 보여주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받은 지 좀 돼서 이제 좀 강도를 점점 높여지니까 제가 10단계로 받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머 시원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전극 패드를 4개를 지금 동시에 딱 꽂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 4개가 지금 주무름, 지압, 마사지 내 마음대로 누르는 대로 이거 이거 보세요 주무름 그리고 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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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마사지 근데 이게요 진짜 받아보면 그냥 단순히 시원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바로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한 번도 기분 좋게 써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다른데도 물론 허벅지도 좋고 허리도 좋고 다 붙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다리가 뭉쳐요 하루 종일 막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애들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다리가 저녁 때도 막 터질 것 같아요 그쪽도 예뻐 보이려고 이제 구두 신고 두치도 많이 신고 우리 여자들은 다리가 많이 뭉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는 지금 두드림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일부러 여기를 어떻게 종아리를 막 움직이겠습니까 얘가 스스로 막 이렇게 두드려주는 기능 그리고 주무름까지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마치 사람 손으로 그냥 막 눌러서 마사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보고 계시잖아요 단순히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증이 있거나 뻐근하거나 결리거나 하는 바로 그 부분에 붙여주시면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구성으로 드리는 이 특대형 패드도 이거 안 써보시면 몰라요 축구하시거나 운동하시거나 허벅지 많이 묻히잖아요 널찍해가지고 특히나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허리를 늘 불편해해요 그래서 거기다 딱 붙여줬더니 너무 좋죠 이거 뭐냐면 그래서 카스 디저 전시파 자극기는 집안에 그냥 상대처럼 구부해 놓으시면 의료기기니까 그때그때 아프다 불편하다 딱 붙여서 바로 받으시면 시원함을 여러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성 안내 드릴게요 한 세트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서 예전에 봤던 카스랑 달라요 저희가 SKS와 단독 구성으로 특대형 패드가 무려 두 장이 한 세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거 사우나 갈 때 맨날 가져가거든요 사우나 안에서 딱 붙이고 있거든요 이거 따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거 따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필요 없이 이 구성 안에 추가 구성으로 무려 다섯 개 한 세트 하셔도 저걸 다 가져가시는데 자 이왕이면 오늘은 두 세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물론 써보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죠 더블 세트 추천해드리는데 그러면 추가 구성으로 특대형 정극 패드가 무려 4장이 가는 거고요 실리콘 수동 부환기가 무려 10개 이 구성을 지금 다 가져가시면서 가격은 훨씬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모든 혜택 다 누리시면 9만 3천 6백 70원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이자로 나눠내시면 한 달에 1만 8천 7백 30상원 정도니까 웬일이에요 부닷 없이 한번 들여놓으시기 좋으실 거고요 파우치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요 여러분 더블 구성이 그러니까 여행 가실 때 아무래도 이것저것 보려고 많이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때 그때 받으시고 너무 좋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로 카스 디지털 저주파 자극기 오늘은 SK스토어 단독 구성으로 넓어진 특대형 패드 확인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호소를 하시죠. 여기저기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도 내 어깨 지금 단단해져서 뭉쳐있고 허리며 팔목이며 등이며 허리며 허벅지며 얘기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료기기로 만나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거 시원해요. 그냥 여기 붙여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자신있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카스의 저주파 자극기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계셔서 완전 인기 아이템이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만 모르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플러스 1 세트를 더 좋아하셨어요. 여태까지도. 이번에는 구성이 저희만의 단독 구성으로 특대형 패드. 이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큼지막한 특대형 패드가 1 플러스 1을 선택을 하시면 넉 장에 실리콘 부화기가 10개까지 해서 저희만의 구성을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가격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동 주문 전화로 함께하시죠. 무이자 5개월 혜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멈추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sunny days.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돼. 아픈 색상 속의 가슴 생활 속에 지쳐가지만 나도 힘든 일에 쓰러지지만 고개를 숨길 건 없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걸 잘 지내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카스, 이름하여 카스의 야심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소개해 드릴 때마다 좋아하세요. 그 얘기는 요즘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사는 현대인들이 다 힘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 아파요. 어딘가는 조금씩 불편해요. 이래서 뭔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손길을 카스가 대신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건 뭐냐. SK 스토어가 아니면 이 구성이 보실 수가 없어요. 저희의 단독 구성을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보셨던 기본 구성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단독 직원 구성으로 1 플러스 1 세트를 하시면 여러분 이 특대형 패드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허리에 딱 붙이시고 허벅지에 딱 붙이시고 너무 좋죠. 맞아요. 1 플러스 원하시면 1, 2, 3, 4장을 드릴 거고요. 실리콘 부안기도 10개를 드리니까 넉넉하게 사용해 보시기 좋을 겁니다. 이 구성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SK 스토어에서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저는 진짜 예전에 승모근 때문에 요즘 진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 비용 정말 많이 투자해서 샵을 마사지는 거 워낙에 좋아하니까 근데 요새 잘 안 가요. 그러면 가스를 그냥 자주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는 요즘에 익숙해져서 10단계로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처음에 받으실 때는 한 4단계, 5단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두두이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휴대폰, 스마트폰 맨 하루 종일 들고 있죠. 그렇죠. 컴퓨터 작업 하루 종일 하시죠. 그리고 운전도 사실은 오랫동안 몇 시간 하다 보면 어깨 부분이 굉장히 뭉쳐서 힘든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여기 어깨에 착하니 4개를 동시에 붙일 수 있으니까 여기 딱 붙여보시면 어머 세상에 누구도 내 어깨를 주물러주지 않았는데 얘가 알아서 이렇게 내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구나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뭐예요? 지압이에요? 주물이에요. 주물은. 주물은? 이렇게 제가 모드를 선택을 해서 지금 지압 이걸 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고요. 전극 패드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굴곡진 부위에도 잘 달라붙거든요. 여러분이 승목은 있는데 또 팔목 좀 안죠? 팔목에도 붙이시고 부위를 여러 군데를 여러분이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고요.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 동동동거리면서 쫓아다니다 보면 저녁 때 너무 힘든데 어디가 무겁냐면 좋아요.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이에요. 특히 이 뒷부분이 막 꽝꽝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맨날 주무르고 싶은 생각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저 지금 두드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받았더니 세상 이렇게 편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받아보셔야 아시고 자 두드림도 했고 저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주무름으로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제가 다리 짜주는 것 같잖아. 이거 제가 어떻게 움직이겠냐고요. 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뭉쳐있는 부분 내가 필요했던 근육통을 느끼는 부분마다 다 도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세요. 왜 그렇게 방송만 했다 하면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히나 예전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이 구성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 구성이 정말 좋은 게 널찍한 전극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좋으실 텐데요. 이게 정말 굴곡진 부분도 쩍쩍 잘 달라붙어서 제대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느 도움?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한세트 구입하시면 이렇게 본체에 들어가고 전극 패드에다가 저는 파우치가 있어서 너무 휴대가 가능하니까요. 여행 가실 때 아니면 그냥 사무실 가실 때도 출근하실 때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대요. 그럼요. 이거 이용하실 수 있도록 파우치까지 싹 챙겨서 건전지라든지 이런 진짜 소소한 세심하게 싹 다 챙겨서 드릴 거고요. 추가 구성.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겁니다. 카스 저주판 자극기를 단일 채널에서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구성은 저희의 단독 구성. 특대형 패드가 한 세트에 두 장. 원플러스 원하시면 넉 장. 여기에다가 실리콘 부안기를 다섯 개. 원플러스 원하시면 열 개를 야다 보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가게 하셔서 한 세트는 우리 집 쓰고 한 세트는 부모님 선물해 드려도 괜찮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받아보세요.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게 아니라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 기분 좋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구성은 저희만 SK스토어에서만 단독 구성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카스 디지털 저주파 자극기. 근육통증 때문에 힘드세요? 이제 집에서 편하게 관리하세요. 어깨며, 목이며, 허리에, 무릎에, 팔에 여기저기 막 느낌이 오시죠? 다양한 부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주파가 있고 저주파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술력으로 만들었고요. 10단계까지 강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더 좋으실 거예요. 넓고 시원한 L3 창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조작하시고 여기 휴대성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독 구성입니다. 다른 데서 못 보시는 거예요. 정극 패드가 사이즈가 특대형입니다. 이거를 지금 가져가시는 거고 실리콘 부안기도 5개 같이 챙겨보실 수 있는 단독 구성으로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꽉 차게 받아보시는 건데요. 한 세트를 구입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다 받아보시는 겁니다. 한 달에 11,172원이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원플러스 원세트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도 가격 좋은 할인 혜택을 더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원플러스 원세트 한 달에 18,734원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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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